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남원의 장애인단체 전 지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. 남원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전북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남원시 지부에 전 지부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 A씨 등 입건자 4명은 장애인 주간 보호서비스 이용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바우처 카드를 지부에서 직접 보관하고 사용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